아이돌 금지자료 본인 해제! 2PM 4대 금지 영상! 그 중 TOP2를 차지한 어린이날! 유치원 꼬마 아이들 앞에서 부른 10점 만점의 10점! 이건 보통용도 울고 갈 열정적인 환호? 10점 만점의 10점! 날 가니 먼저 가니 먼저! 10점 만점의 10점! 차라리 동요를 불렀다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수리나라 우리! 10점 만점의 10점! 화려한 덤블링을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아닌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금지자료를 안겨주었구나 하지만 이보다 더한 자료가 있다고? 그거 비밀이야 XTM 개국 3주년 특집으로 열린 초특급 프로젝트! 최고람 선발대회에 출전한 태견과 미쿤 주특기인 댄스까지는 좋았는데 그들 앞에 커다란 난관이 닥쳐왔으니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 길이 빠졌어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건가? 2초 안에 켜는 건 지금 5초에hoe spoors 주은지by T-Rin 집사 your head 요런 Sound 1총장 2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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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총장